이 분이 경험한 시간의 키보드. 이 분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용하는 야채 반지 응, 화이트 최초와 함께 시작된 수준비로 도망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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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거보다 더 맛있는 나물이 없더라마는. 아 그런데 안 먹어. 비싸니까. 예. 예. 3m 6m. 2개니까 12m. 12m. 밥을 12m 정도 해놨는데.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20명이 될 텐데 어떻게 나갈 거야. 관광 오신 분들이 이걸 다 어떻게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요. 그치 알아요. 밥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. 10백만 원. 10백만 원. 10백만 원. 10백만 원. 10백만 원.